안녕하세요 마틴입니다. 오늘의 생각 읽기 비투겐슈타인의 말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일도 환경도 아닌 태도를 바꿔라. 자신의 인생을 바꾸길 원하는 사람은 많다. 그래서 그들은 일이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도, 인간관계를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까닭인지 인생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깨닫지 못한다. 자신의 인생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만 한다는 것을, 그것이 인생을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죠. 기분 좋게 살기 위해서 욕망의 온 정신을 내다두고 살고 있습니다. 과연 기분 좋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삶의 방식일까요? 비투겐슈타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옳다고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아마 지금과 같은 것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기분 좋은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 기분 좋은 삶의 방식은 결국 자아와 자존심과 수많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아마 신은 그런 방식과 완전히 다른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난 가장 진지한 태도로 살아가길 바랄 것이다. 철학과 종교일기에 이야기된 지성인의 말입니다. 모두가 지성인이라고 합니다. 단지 스스로 망각하고 방치하기 때문에 비지성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죠. 오늘의 생각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아니네요. 인생을 바꾸는 하루가 되십시오.